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죠.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예요. 자 우리 여름 훈련이 있습니다. 아까 장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7월 8월은 우리 랩런트들이 따라합니다. 영적 무장. 영적 무장을 하는 달이 6월 7월 8월 달입니다. 방학 기간 여름 기간 동안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베케이션 하면 방학이죠. 방학. 이 방학이 또 여름 훈련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 전환점의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영적 전환점.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뭘 얻어요. 힘을 얻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등부는 몇 학년이죠? 3, 4학년. 우리 3학년들은 4학년 올라가죠 내년에. 또 4학년들은 5학년 올라갑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마디가 방학이에요. 방학을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이 어떻게 끊어주느냐 따라서 아이들의 한 해 한 해의 방향과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학 때 보충 수업하죠. 보충 수업. 보충 수업. 내가 모자란 부분들을 방학 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방학 동안 따라합니다. 영적 집중. 우리 초등부는 영적 집중입니다. 지금 계속 기도 수첩 랩런트 타임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 영적으로 집중하는 바리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훈련 적혀있는 종이 한번 보겠습니다. 훈련 적혀있는 종이 볼게요. 1. 뭐죠. 읽습니다. 1. 3개. 다시 1. 다시 시작. 뭐가 있다고요. 맞아요. 여기는 누가 참여하는 데죠. 세계 랩런트 대회 나는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손 들어볼까요. 오케이. 석효천 당연하지. 예은이. 맞아요. 나머지는 안 돼요. 조건은 랩런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세계 랩런트 대회에 참석할 조건이 된다. 손 들어봅니다. 그럼 다 들어야 되겠죠. understand. 이해 안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8월. 하면 이때 휴가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이때 휴가 잡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우리 초등부는 랩런트 집중 훈련 할 거예요. 다시 말씀 받고 포럼하고 말씀 받고 포럼하고 밥 먹고 말씀 받고 포럼하고 밥 먹고 계속 3일 동안 할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2번 시작. 여름. 2번. 날짜 언제죠. 2번. 토요일. 그러면 세계 랩런트 대회 다음날. 여름 송리학교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 집합할 거냐. 따라합니다. 오전 8시. 오전 8시에 올 거예요. 그러면 지각하는 사람 명단을 적을 겁니다. 그리고 일찍 오는 사람. 도전사님이 한 7시부터 와 있을 건데 누가 빨리 올 건지 볼 겁니다. 몇 시에 집합해요. 나는 여름 송리학교에 참석할 조건이 된다. 손 들어볼까요. 오케이. 석효찬. 베리 굿. 오 시온이도 베리 굿. 바짝 들어야지. 되죠. 여름 송리학교때 뭐하냐. 따라합니다. 야외활동. 나가서 놀 겁니다. 그래서 주 메인은 뭐냐면 랩런트의 걷기. 걷기. 실제로 우리 걸을 때 우리 뇌와 몸이 살아나죠. 그래서 걷기 할 겁니다. 장소는 어딜까요. 초등부실에 모이고 밖에 어디로 나갈까요. 땡. 자 연극팀 손 들어봅니다. 연극팀. 자 연극팀. 이때 휴가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네 역할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연극해야 되겠죠. 손 내리고 나는 얼굴 사진 보냈다. 자 자기 얼굴 사진 안 보낸 사람 손 들어봅니다. 안 보냈다. 사람이 좀 찍어주세요. 오늘 안 보냈어? 받았는데 받았어요. 지유 보냈나? 오늘 찍으세요. 그래서 언약 파종식 할 겁니다. 자 3번 시작 하나 다시 하나 영어로 언제예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세계 랩런트 대회 여름 성경학교 HRC가 그냥 쭉 이어지죠. 그래서 쭉 이어집니다. 그럼 이때 휴가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전사님 미리 일정 준 겁니다. 알겠죠. 이때 한다고 따라합니다. 영적 무장 따라합니다. 영적 전환점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여름 방학 때 나는 영적으로 무장하겠다. 나는 영적인 힘을 소유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 이미 응답하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여름 동안 영적으로 무장하겠다. 따라합니다. 나는 최고로 내가 세계 랩런트 대회 가서 은혜 받을 거야. 전사님은 항상 훈련 있을 때마다 내가 제일 은혜 받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기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계속 집중합니다. 알겠죠. 다시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일주일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겁니다. 학교도 안 가고 이날 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다른 건 많이 하잖아요. 다른 건 뭐 사목으로도 말 가고 말 가는데 이날 만큼은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랩런트들 우리 여름 훈련 기도 제목 읽습니다. 1번 시작 여름 훈련을 통해 영원한 것이 각인뿔이 체질되는 영정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보금이 랩런트들에게 전달되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2번 시작 랩런트 24 캠프로 오직 보금에 집중 은혜 받는 것에 집중 살려있는 것에 집중 하는 여름 훈련 되게 하옵소서 3번 시작 여름 훈련 가운데 보좌의 능력이 충만케 보좌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무장 되게 하옵소서 4번 시작 랩런트 부모 교사가 기도로 원네스되어 영적 작품을 후대에게 남기게 하시고 시대 살린 랩런트들로 마음껏 축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거를 가지고 나는 여름 방학 동안 하나님 앞에 최고로 내 인생이 응답받을 거야 내 인생이 다시는 없을 전무후무의 응답을 이번 여름 훈련통에 나는 받을 거야 내 가정의 문제도 어려움도 질병도 완전히 다 뛰어넘는 응답에 방학 보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담고 먹으시길 바랍니다 랩런트들 자 그래서 오늘 넘어갑니다 자 따라합니다 영원한 것이 각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기도도 같이 읽었어요 호흡도 같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 담는 게 중요하냐 따라합니다 마음에 담기게 우리가 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방학 동안 또 지금부터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알겠죠 그 말씀이 내게 담기면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언약 붙잡는다 아까 장론이 사회 보실 때도 얘기하셨지만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은 말씀 따라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담기도록 이번 여름 훈련 동안 말씀이 마음에 담기려면 먼저 말씀이 어떻게 되겠죠 귀로 들려져야 되겠죠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하옵소서 그 랩런트의 미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랩런트들이 하나같이 고백한 게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핵심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강단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여름방학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2사에서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저리라 아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변해요 내가 입고 있는 옷 안경 신발 이런 거 다 변해요 근데 2사야 40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누가 장악하고 있죠 누가 인간을 장악해요 사단이 인간을 장악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공 따라 가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나는 영원한 말씀만 따라갑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둔 사람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음에 담긴 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담긴 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가 항상 보고 내가 항상 듣고 내가 항상 하는 게 그게 내 인생이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드들 맨날 유튜브로 이상한 거 보고 맨날 이상한 총 쏘는 거 보고 근데 어떤 아이가 진짜 총 쐈잖아요 진짜 그런 영화만 골라서 범죄 이런 거 그게 인생이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죠 그 다음 여왕계시록 1장 3절 2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고 이 말씀을 녹취하고 이 말씀을 적고 이 말씀을 보고 자 마음에 없어요 말씀을 본다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하지 않는데 말씀이 안되겠죠 말씀이 기록하고 듣고 보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듣고 작품을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공책 줄 거예요 공책 이 공책에다가 우리 랩런트들 이번 2022년도 랩런트 24의 작품을 만드세요 알겠죠 이 노트에다가 뭘 만들어라구요 2022년도 랩런트 24의 작품 만드세요 말씀을 기록하고 그림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도 적어보고 내가 앞으로 인도 받고 싶은 그런 꿈도 한번 적어보고 알겠죠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 일주일 동안 우리 훈련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든 메시지 쓸 수 있도록 노트를 만들 거예요 노트 따라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기록해요 이 기록의 힘이 문자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를 밝히고 있는데 다 기록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다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요 여름 훈련 여름 훈련 동안 우리 지금부터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처음에는 뭐 말씀 듣는다고 되나 뭐 말씀 듣는다고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말씀 계속 듣다 말씀이 들려져요 허감이 꺾이고 말씀이 들려집니다 처음에는 앉아있으면 웃긴 얘기 재밌는 얘기 목사님 하시는 예화만 기억나는데 계속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듣다 보면 복음의 말씀이 막 들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면 끝난다 알겠죠 말씀이 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이 우리 랩런트 귀에 들려지면 우리 랩런트 끝납니다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게 되겠죠 4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뭘로만 떡 동그라미 해놔 떡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먹는 거 입는 거 인기 명예 눈에 보이는 이걸로 사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입 동그라미 하나님 입이 어디 있습니까 어 하나님 입이 있어요 하나님 입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나요 따라합니다 여름 훈련 동안 참석만 했는데 내가 살아나요 밖에 밖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거 뭐 여행 해외여행 암만 다녀보이소 암만 암만 해외고 제주도고 다 다녀도 떡으로는 안 돼요 여행 가면 갈 때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집에 오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현타 온다 현타 온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요 따라합니다 말씀 엄마들 애들 데리고 여행 갈라 해보이소 짐 싸고 이거 다 엄마가 해야 되잖아 아빠가 하나 아빠는 그냥 차에 실기만 하지 맞잖아요 우리는 말씀 집중합니다 그래서 2번 그래서 뭐 할 거냐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저절로 되냐면 기도로 힘을 얻는 기도가 저절로 저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기도를 해야지 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려 해도 계속 순간순간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게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 따라합니다 힘을 얻는 기도 따라합니다 정시 기도 정시 기도는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서미타임 가지잖아요 그 서미타임 은 뭐냐 내 개인이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로 압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은이가 전화 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개인 시간 개인 시간 따라합니다 개인 시간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시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막 대화하고 싶어요 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소원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계속 생각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연애한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계속 생각나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 결혼하기 전에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 있죠 따라합니다 무시 기도 무시 기도 무시 기도는요 내가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밥을 얻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물어봅니다 누가 있잖아요 저한테 저한테 뭐라 했는데 제가 순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 했는데 기분이 파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이렇게 되다가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거야 알려주셨어요 저에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돼요 그래서 무시 기도 하나님 붙이고 질문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집중 기도는 뭐냐 보존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집중 기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집중 기도하냐 우리는 언제 집중 기도하냐면 우리 방학 때 훈련받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알겠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그게 뭐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세요 내가 도전해야지 화이팅 안 됩니다 화이팅 오늘도 말씀 화이팅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존할 수 있는 믿음과 힘도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집중 기도 말씀을 말씀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고 마지막 이 상부삼에 우리 랩런스들 증인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빛으로 내가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 전문성에 전무후무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목회자 중직자 부격자 랩런트 시대가 일어나 70제자와 70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 나는 393의 기도 매일 한다 393 매일 합니까 예은이 번쩍 들었네 지원이도 393 뭐냐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따라합니다 나는 쫄릴 필요 없다 랩런트들 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장난치고 떠들고 난리 지키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따라합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다 귀신 무서워요 귀신 무서워요 사람 무서워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무섭잖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면 돼요 무섭지 않아요 자 두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공부하고 숙제하고 학원 가고 쇼핑하고 옷 사입고 다 하는데 이 생명이 안 살아나면 랩런트들 삼성의 이 방학을 진짜 하나님과 집중했더니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갈 힘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포인트를 못 잡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내가 나중에 대학교 가면 나는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절교다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나온다 삼성년 때 이걸로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셨구나 요 사실 이번 방학 때 딱 랩런트들이 알면 소년부 가도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대학교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나는 절대 교회 나가지 않는다 난 불신자 만나서 결혼한다 이렇게 된다 지금 말도 안 돼 따라합니다 생명 생명 살리는데 초점 받아야 돼 아무리 옷을 이쁜 거 입고 있어도 내 생명이 죽어 있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존사님 이번주에 어떤 분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갔는데 매장하는 것까지 봤어요 매장 근데 실제로 시신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적 있어요? 본적 없지? 진짜 이렇게 이렇게 진짜 쌓여있는 그거를 처음 봤어요 꺼내가지고 관에 넣더라고요 우리 이 모문 있잖아요 죽으면은 이 살은 자기 살 꼬집어 옵니다 지금 잠오는 사람 꼬집습니다 자 꼬집어 자 세게 꼬집으면 이거 죽잖아요 대리야 이거 죽잖아 하면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 뱃살 뭐 살 많은데 이 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시체 이거 썩잖아요 냄새 날까 안 날까요 많다니까 본적 있어 없어 본적 없죠 본사님 이번주에 매장하는 걸 봤다니까요 따라합니다 생명 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을 때만 구원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뭐죠 보좌의 축복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옆에 얘기하세요 보좌의 축복이 니 안에 있다 알겠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과 생명과 삼초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 따라합니다 전무호무 이 정도는 받아야 2, 3, 7로 갑니다 남들이 하는 거 남들이 가는 대학교 남들이 가는 직장 그냥 똑같은 데 가가지고는 이건 못합니다 앞으로 시대에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자기는 대학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자학금을 받았는데 좋은데 취직은 못했다 이렇게 하는 랩런트가 있던데 대학 공부 4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취직 못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냥 뭐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대학 못 갑니다 앞으로 대학도 없어지고 따라합니다 전무호무 랩런스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공부는 따라와요 공부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시대를 여실 겁니다 알겠죠 결론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복음의 집중 말씀의 집중 우리는 이번 여름에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복음에 집중합니다 우리 반이 우리 초등부가 우리 집이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1대1 시간 꼭 가지세요 기도 수첩이든 복음 선고든 아니면 말씀 듣기든 무슨 시간 가지라고요 1대1 시간 안 가지면 아무리 사람 만나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힘을 얻는 기도 기도 속으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름 훈련과 여름에 받을 응답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의 천사를 보내요 응답을 진행시키고 계신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가야 될 그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담기게 하옵소서 여름 방학 동안 영적인 전환점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